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론이라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것만 알아도 인터스텔라, 닥터 스트레인지 등의 SF용어를 두 배는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상대성 이론을 정말 쉽게 설명해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일단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기만 하면 상대성 이론은 말도 못하게 간단하고 쉽다고 얘기합니다. 상대성 이론은 아인슈타인의 훨씬 전인 뉴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뉴턴은 무엇 때문에 사물이 추락하고 행성들이 회전하는지를 설명하고자 했는데요. 그는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데 깨달음을 얻어 모든 물체는 서로를 당기는 힘이 있다. 이 힘을 진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는 두 물체 사이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어떻게 서로를 끌어당길까요? 뉴턴은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세웁니다. 물체들이 움직이는 공간이 거대한 텅 빈 하나의 통이다. 우주를 담은 하나의 거대한 상자를 상상했습니다. 이 공간은 마치 물체들이 직선으로 움직이게끔 해주는 선반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태어난 아인슈타인은 뉴턴의 생각에서 한 단계 진일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태어나기 몇 해 전에 전자기장이라는 게 발견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중력도 전자기장처럼 일정한 범위를 가지는 장이구나라는 것을 눈치챈 거죠. 아 뉴턴이 말하는 공간 안에 중력이 따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중력장 자체가 어떤 공간이구나.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그냥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센세이션한 발상이었습니다. 공간도 물질과 다를 바가 없다. 비어있는 곳이 아니다. 공간은 파도처럼 굴절을 이루기도 하고 휘고 왜곡되는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단단한 선반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유연하고 굴절이 되는 물질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공간은 물질이 있는 곳에서 곡선을 이룹니다. 태양은 자신의 주변의 공간을 굴절시키고 지구는 기울어진 공간을 직선으로 주행하다 보니 태양 주변을 돌게 되는 것이죠. 행성들이 태양의 주위를 돌고 물체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도 공간이 곡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도 곡선이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지구 대기권 밖처럼 중력이 약한 곳에서는 시간이 빨리 흐르고 지구 표면처럼 중력이 높은 곳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 라고 얘기합니다. 높은 산에 산 사람이 바다 가까이에 산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더 빨리 늙게 되는 것이죠. 아인슈타인은 이외에도 블랙홀, 우주의 폭발과 팽창 같은 수많은 개념들을 예측했고 이것들은 모두 나중에 증명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기본적인 직관, 즉 공간과 장이 같은 개념이다 라는 데서 비롯된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의 방정식으로 다 설명이 가능한데요. 우리가 이 방정식을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인슈타인의 새로운 시각만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책은 물리학자가 썼지만 마치 에세이처럼 쉽고 친근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우주 등 물리학의 기초 중의 기초 개념을 굉장히 알기 쉽게 설명해줍니다. 물리 1도 모르는 문돌이 문순이들도 즐겁게 즐길 수 있습니다. 진짜 1도 안 하려고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순간의 물리학이었습니다.